자, 출발할게요. 1, 2, 3, 5 언더키즈 TV 오늘은 포로로 주차장을 해보겠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다고요. 어디다 주차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포로로 주차장을 찾아주세요. 짠짠짠 포로로 주차장은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오, 잠깐만요. 저 이거 사실은 포로를 좋아해요. 어머, 포로를 좋아해요?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는 친구들의 포로로 주차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포로로 주차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아이고, 다 떨어진다. 망고봉이. 미니카 4개가 있구요. 미니카 4개가 있구요. 오, 신기한 게 있어요. 미니카 초콜릿 보여줄게요. 뽀로로에서 나오지요. 응, 미니카 초콜릿. 응, 미니카 초콜릿. 여기 들어갈게요, 옆에서. 크롬, 패티, 애기, 뽀로로. 이렇게 4가지의 미니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오, 주차장에 소품들이 들어있구요. 자기 다음에 주차장에 들어갈 빙글빙글 길이 만들기, 글만들기입니다. 글만들기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기에는 굉장히 단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차장은 이렇게, 우와. 차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한 대씩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어떡해. 자, 그러면은, 우와. 우와, 저것까진 또 몰랐네. 그럼 여기다 탁 대는 건가 보다. 자, 그러면은 조립을 한 번 신나게 해 보겠습니다. 네. 니가 물잠동이처럼, 물을 여기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아, 슬라이드처럼. 오, 그것도 생각해요. 오,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여기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라면, 물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연두색이 들어가야 합니다. 연두색으로. 한 번 해 볼게요. 끼면 돼요. 미니카가 잘, 잘 갚을 수 있겠다. 그쵸? 한 방만, 한 방만, 한 방만, 한 방만. 우리 엄마는 그미가 안 세요. 응, 가득해. 빨리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 어. 빨리 순서. 자, 뽀로로 주차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뽀로로 주차장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되고, 잘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화살표 모양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게요. 잠깐만요. 화살표 모양들이 있는데 이 화살표 모양들은 이렇게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잡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가네요. 자, 주차장에 자동차를 한 번 태워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짠. 자, 보라색 자동차, 파란색 자동차. 어떤 자동차? 파란색. 파란색 자동차를 한 번 이렇게 태워볼게요. 자, 슝. 슝.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몇 층으로 갈까요?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 자, 갑니다. 고. 3층으로 내려갈게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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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주차장 안에는 주차장 건물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앞을 안을 못 보잖아요. 자, 출발. 자, 그 다음에 자, 가보겠습니다. 원, 투, 띠, 우워. 슝.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슝. 자, 이번엔 2층에서 볼게요. 자, 보라색 자동차 들어갑니다. 슝.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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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갈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2층에 멈춥니다. 그렇죠, 멈췄죠? 네 발을 내려서. 우와. 네 눈치가 막 내려갔어. 우와. 막 내려갔어, 막 내려갔어. 자, 이번에는 1층으로 가서 한 번 해볼게요. 어디. 자, 1층으로 가서. 슝슝슝슝슝. 1층에 멈추게 이렇게 놔둬게요. 갑니다.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네 발을 잡아줄게요. 자, 멈췄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고. 주워. 정말 빠르게 내려오네요. 이건 어디에다 할까요? 자, 얘는 우리 친구들. 얘는 여기 보면 차고가 있어요. 차고 열릴게요. 차고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오. 그래서 이렇게 닫아줄게요. 오. 소리도 나네요. 호호. 호호. 자, 그러면 이렇게 차고도 있고. 차고에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안전하게 넣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이거 꺼내봐요. 이거 꺼내잖아요. 응. 이 나왔잖아요. 응. 그쵸? 응. 이렇게 끌고요. 응. 얘를 이렇게 넣고. 이거 여기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찍에 먼저 멈추겠지. 쑤. 그래도 다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할게요. 아니. 하지마. 이걸 한번 풀어볼까? 오. 다시 풀어봐. 오. 다시 풀어봐. 그렇지. 삼층까지. 삼층까지. 자, 갑니다. 자, 여기 잡아주세요. 지수님이. 아니, 아니, 아니. 잡아주세요. 자동차가 못 가도록. 자, 잡았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응. 슝.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근데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님. 여기를. 아, 이거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 네 발을 당겨주세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다예요, 다시. 다시. 이게, 이게 다더라고. 갈게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다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동차의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장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었는데 다 한번 탐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한번 자동차 세 개를 한번 내려볼게요. 아, 네 개를, 네 개를. 네 개를 한번 내려볼게요. 네 개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출발해주세요. 뒤에 다 준비해주세요. 뒤에 다 준비를. 자, 아니, 아니, 아니. 자, 이렇게 막고 있겠습니다. 여기쯤에서. 자, 첫째, 셋째, 셋째. 하나 더. 넷째. 넷째.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레디 고 화면을 내려줄게요. 레디 고. 아이고. 전복됐습니다. 갑니다. 다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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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떨어졌습니다. 우와. 자, 원더키드TV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장난감 놀이로 한번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뽀로로 친구들, 영원한 친구 뽀로로와 함께 놀아봤습니다. 짠.